조금씩 너에게 다가갈 날 고백해야 해 아직도 빠져있네 나는 내가 못 미워 용기를 내지 않게 조금씩 너에게 다가갈 날 고백할 거야 뭐든 기네 근데 이해해 주자고 아직도 자 영수 영식 영식 점심 먹을 거야? 내가 근데 국수 거의 다 했어 이제 국수 삼키마운데 먹을래? 아 그냥 조금만 더 자다와 내가 그 삶을 때 돼서 다시 찾으러 올게 그 뭐냐 며칠님들도 내가 좀 올라갔다 올게 좀만 더 자 그러면 아니 거의 다 했다니까? 와 광수씨가 대단하다 다 챙겨주시네 착하다니까 광수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? 네 들어오세요 잘 잤어? 잘 잤어요? 네 푹 주무셨어요? 네 푹 주무셨어요? 얼굴이 좀 좋아 보이지 않아? 조금 매끈매끈 나 계란 삶았는데 어 계란 삶았어? 어 방금 이제 삶아가지고 이제 불린듯이 갑니다 이제 진짜 나 계란 아 국수 다 했거든 거의 진짜? 어 이제 국수만 삶으면 돼 이제 어 부지런하네 몇 시에 갔어? 어제 그냥 일찍 쑥 들어가더만 응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 얘기하고 싶었는데 좀 피곤했어 오늘 저녁에 하면 되지 가자 오늘 저녁에 어 기다릴게 아기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뭔가 그래도 받아주는데요? 영자씨가 어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한 거야? 이거 그거잖아 하트표로 만든 거 아니야? 어? 아니? 이거 이거나 아니거나 일단 반짝라 봤는데 묘하게 하트가 된대 뭐 그걸 집으셨네요 나 이렇게 집을래 집으셨네요 이렇게 집어볼래 어 하트가 됐어 음 음의 부여 좀 하지 말고 그냥 광수 눈에만 하트로 보이는 거예요 배고팠는데 잘 됐다 하이 하이 어서와요 슬슬 그러면 준비 한번 해볼까? 얘가 손이 너무 커가지고 맛있겠다 비빔 그거를 만들겠는데 오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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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괜찮은? 맛있어? 그 정도야? 맛있어 그 정도야? 맛있어요?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가는 모르겠네 뭐야? 이거 뭐예요? 여기다가 여기 뭐야 이거? 순장님이 아침에 갔다 주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요? 아 пре 아 애교술력이에요. 명철 또 한방 빡 했다. 한방 딱 들였다 또. 여기서 이런 걸 먹자. 감사합니다. 화슬리 있었으면 좀 약간 데코드 했으니까 그게 없네 그게 아쉽네. 되게 잘 만들었다. 이거 순세님 것네 좀 더 묻어 데다니 맛있긴 한데 이거. 선생님 허락받고 먹어요 그러니까요 먹어도 됩니까? 허락받고 허락받고 하나만 좀 아니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 드세요 그러던가 그러던가 뭐 맛있다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제 일로 뭔가 상처 같은 걸 좀 많이 받으셨을 텐데도 밝게 아무렇지 않게 또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조금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려왔던 이상적인 배우자상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요리도 잘 해주시고 뭔가 계속 이렇게 머릿속으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영자야 너가 바래왔던 이상적인 배우자상이 네 눈앞에 있잖아 근데 왜 마음은 안 움직이니 라고 지금 때 그런 것 같아요 ENA 오리지널 ENA 오리지널